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알지도 못하지만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죠 자 이건 저출산 그리고 부동산 그러니까 제가 넘어온 게 저출산에서 부동산이죠 그럼 왜 이렇게 넘어왔을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국가의 어떤 뭐랄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신이 존재한다면 전 이걸 해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건 김종인이나 혹은 고성범이나 뭐 모르겠어요 자 결국은 대한민국의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죠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제 저출산만으로 야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이 저출산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깨닫고 있어요 깨닫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출산을 공부하면서 일본과 우리가 비교가 되면서 한 발 더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저출산이 발생한 것 그 결과만 보고 있고 그럼 그 이유에 대한 주장들은 다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을 카피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구조가 일본을 카피하던 것이었고 그 카피하던 과정에서 이제 80년대 후반 중후반을 지나면서 일본이 미국에게 기때기 쳐맞고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 나면서 그게 대만이나 한국으로 많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야 일본 너희 우리한테 자꾸 되들래? 니들 옛날에도 해감방 떨어지고 지금 또 되들어? 경제로 또 되들어? 안되겠어 너희들은 안되겠어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안돼 너희 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이 반도체를 일본 니들이 다 가지고 있네? 쪼개! 그럼 이거 쪼개서 누굴 줄까? 결국 거기에서 뭐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좀 센스가 빨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쪼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대만과 한국이죠 반도체에 대한 굉장한 것들 만약에 일본을 미국이 그렇게 두들겨 패지 않았으면 일본은 그 반도체를 바탕으로 전세계를 지배했겠죠 우리는 일본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강하고 되드니까 미국이 두들겨 패인 거죠 그렇게 쪼개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대만 TSMC는 일본으로 일부 사업을 전개하고 유럽으로도 일부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만 안에서는 뭔가 반면에 한국은 한국에 집중하고 있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가 전성기에 일본처럼 미국을 두들겨 패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지만 우리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세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 왜? 결국 그렇게 해서 국가의 구조가 붕괴하거나 흔들리면 가까운 시점에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10년 15년 뒤만 얘기해도 우리는 10년 15년 뒤가 좋을 거야라고 확답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없을 거예요 지금 뭐 3년 5년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15년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20년 25년 뒤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일 겁니다 30년 뒤? 글쎄요 과연 몇 프로나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흔들렸을 때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국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버틸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구조는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권에서 일본 그리고 일본에서 다음으로 한국, 대만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반도체라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자본과 인력의 집약 산업이죠 돈 무한대로 때려박아야 되고 선제적으로 그 다음에 인력 무한대로 때려박아야 돼요 심지어 이건 그 반도체 산업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인력이 나오질 못하죠 이렇게 완전 굉장히 어떤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고등교육 중에서도 이게 아주 반도체라는 특수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해서 되지 않으면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인력 자체라 지금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그들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들이겠죠 인력 수급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력 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데 공장을 때려 짓는다고 해서 될 리가 없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미래가 이거예요 이건 대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도체에 주력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그리고 국가의 구조에서 기업이 계속 미래에 선제적으로 돈을 때려박을 수 있는 자 거기에서 삼성이 돈을 때려박는 건 문제가 없지만 과연 인력 수급에서 이게 지속 가능할까 지금 대한민국의 학업 인구의 형태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진약하는 형태에서 과연 5년 10년 15년 2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거기에서 풍부하게 전자 쪽으로 혹은 반도체 쪽으로 인력이 나와줄까 그렇게 인력이 나오지 못할 때 기업은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에서 흔들렸을 때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갈까 생각해보면 중국이겠죠 압도적으로 중국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버티는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손을 놔버리고 있고 손을 놔버리지 않은 대만조차도 저출산은 이미 1 밑으로 무너지고 있고 자 그리고 두들겨 우리가 두들겨 패고 반도체를 빼앗았던 이제 갈갈이 찢어서 나눠줬던 저 일본도 한국과의 갈등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결국은 미래 반도체는 분명히 계속 가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거기에서 핵심은 미국이어야 되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저 일본도 우리가 두들겨 패고 잘라놨는데 문제는 저 일본이 한국과 싸우고 한국은 뭔가 구조가 조평신이고 대만도 이미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럼 저 새끼들 지금 당장 5년 10년은 상관없는데 제대로 15년 20년 뒤가 되면 지속 가능할까 반도체 계속 막대한 투자와 막대한 인력이 계속 갈아 넣어질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걸 해결을 해야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TSMC는 전세계로 전개하는 형태가 사실 맞겠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왜 삼성이 왜 SK가 미국의 공장을 짓죠 왜 왜 그게 왜 단순히 돈 글쎄요 그게 SK나 삼성의 그 공장을 미국은 좋아하겠고 그게 단순히 짓는 생산하는 아마 단순히 거기에서 끝날까 글쎄요 미국의 생각이 다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대만 같은 상황이 그 나라 자체가 조평신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계속 두면 잘못해서 중국이 버티고 중국이 반도체를 나가버릴 때 반대편에서 미국은 한국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 좆될 수가 있겠죠 미래의 핵심은 반도체인데 반도체에서 이제 중국이 중국은 스스로 하려고 계속 물론 아직도 너무나 허접하지만 결국은 계속 돈 갈아넣고 인력 갈아넣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한국 대만이 흔들려버리면 거기에 의존성이 심한 미국 그리고 전세계는 좆되는 거겠죠 자 그 부분을 걱정해서 미국이 다시 돌아와 야 반도체 저 새끼들 안되겠네 한국 대만 병신들 안되겠네 미국이 공장 짓고 그럼 그거 짓는 것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저는 결국 거기에서 미국이 반도체 관련 굉장히 많은 인력을 이민받거나 혹은 그쪽에서의 뭔가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 내에 뭘 우리가 조금씩 관찰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이민자에서 이민자를 받는 것 중에서 반도체 반도체 전문가 혹은 반도체 학과 혹은 반도체 관련 전자전기 관련 교수들 혹은 퇴직자 혹은 등등 반도체 관련 인력에 대한 이민을 얘들이 적극적으로 늘린다 결국 그건 뭐 뻔하죠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정도에서 빨려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미국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인력에 대한 뭔가 흡수하는 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얘들이 뭔가 이 반도체의 중심을 한국 대만에 주는 것을 계속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고급 인자들이 대만이나 한국에서 교육받고 기업에 들어갔다가 그런 걸 계속 빨아들여서 뭐 보면 되겠죠 어떻게 될지 혹시 지금 반도체 관련 이민을 미국이 많이 개방해 놓는 건 아니겠죠 그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다시 구조로 조금 돌아가서 이게 그래프 뭐 별 쓸데없는 그래프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저출산에서 부동산으로 넘어가면서 부동산의 하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의 2인 가구 이상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부채와 저축의 흐름이에요 세대별로 해서 단순해요 위에는 그냥 저축 가격에서 이제 모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는 대출이겠죠 근데 확실하게 뭐죠 여기죠 서로 반대죠 그래프로 보면 그냥 서로 완전 그냥 x자에요 x자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에서의 저 세대별로 해서 밑에 세대별로 해서 봐보십시오 저축액은 계속 증가해요 증가하고 6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지출을 이미 쌓아뒀던 돈을 지출하는 성격이에요 성격을 지출하면서 이제 버텨나가는 구조 분명한 건 저축액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은퇴하기 직전까지 반면에 그러니까 부채 대출 우리가 뭐 부채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모기지에요 일본은 그냥 저 부채 대부분은 모기지 집을 사면서 일으키는 모기지에요 그래서 보시면 20대에서 30대를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죠 부채가 자 이 이유가 대부분의 일본에서 20대 혹은 20대의 취업에서 혹은 20대에서 30대 넘어가면서 결혼하고 자 그때 직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사는 것은 장기 대출이죠 장기 대출의 성격으로 사기 때문에 사실은 20대 30대에서 20대에서 30대를 넘어가면서 일본은 부채가 굉장히 증가해요 증가해서 사실 30대의 구조만 본다면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부채의 흐름을 봐보세요 그냥 그대로 계속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저게 50대에서 60대를 넘어가면서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까지 부채가 내려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의 저 부채는 굉장히 건전해요 구조로 보면 굉장히 건전해요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리면 이 영상에서 핵심은 결국 우리는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냐 일본은 완벽한 디레버리징이 되는 국가에요 사실 레버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을 할 이유도 없죠 없는 나라에요 하지만 분명한 거 우리와 비교하면 완벽하게 디레버리징이 되는 국가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대 30대를 넘어가면서 직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결혼하고 장기 대출로 집을 사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대출을 까내려가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우리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일본의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하는 대출은 실제 본인들이 소득을 바탕으로 대출 전체를 상환하고 대부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25년에서 30년을 넘어가면 대부분이 까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20대에서 30대 정도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가 50대 40대는 웬만큼 유지되지만 50대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감수하고 60대에서는 거의 소멸 가깝게 가버리죠 근데 그 반대편에서 같은 세대에서 저축액을 보시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본에서 30대만 넘어도 9호봉 10호봉을 넘어가는 이들이에요 30대 초반에 왜? 걔들은 22, 23세에 이미 대학을 졸업해요 4년제 대학조차도 23세 정도에 이미 졸업을 하고 1호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미 중반을 넘기 전에 10호봉이 넘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취업한 젊은이들은 초봉은 우리보다 낮아요 하지만 그게 3, 4년만 지나도 보너스 합치면 우리와 비교 안 될 정도가 되고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축액이 적죠 저 적은 이유가 결국은 굉장히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그 대출을 적극적으로 3, 40대에 갚아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갚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액이 너무나 빈약하죠 하지만 그게 50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역전이 딱 되고 이제 부채는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부담 안 되는 수준까지 가지만 그 반대편에 이미 자산의 저축액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60대를 넘어가면서는 아무런 걱정 없는 수준이에요 물론 일본에서도 힘든 사람 있겠죠 제대로 저축 못하고 빚을 제대로 못 갚은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 평균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 우리의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자연스럽죠 저축액이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한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모두 갚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일본은 일반적인 주택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살면서 부동산의 대출을 다 갚았지만 이 부동산은 가치가 없고 소멸돼요 자 그 얘기가 뭐죠?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의 모기지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디레버리징이 되는 구조예요 왜? 부동산의 대출이 절대 레버리지 성격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쿄나 핵심 대도시의 핵심 지역의 그런 아주 고급 맨션이나 요즘에 조금 인기 있는 부동산 형태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일본에서 단독주택 현태들은 대부분 디레버리징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것이죠 의미가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보면 우리예요 우리가 저기 보시면 주요 국가의 세대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있죠 근데 단순히 이게 뭐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저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50대 정도에서 60대를 넘어가면서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게 뒤틀려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도 나이가 들수록 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굉장히 부담이 없어지고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국가고 근데 우리가 뭐냐면 50대에서 60대를 넘어가면서 이게 다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득은 감소하는데 부채는 다시 비정상적으로 적게 감소하거나 증가해 버리거나 일정 이상이 다시 커져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볼게요 이게 2021년 가계에 무슨 그거 관련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통계치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부채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에서 밑에 빨간 줄을 그어놓은 걸 봐보십시오 자 부채의 형태예요 부채에서 우리가 특징이 뭐죠 일본의 특징이 뭐여서 30대에서 가장 많고 그냥 그대로 밑거름틀 타고 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봐요 30대에서 1억 1000대예요 1억 1000 근데 40대에서 1억 2000이죠 50대에서 다시 1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0대에서 정점 찍고 그게 계속 유지되어 버리는 형태에서 60대가 되면 한 5000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담보대출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담대가 가장 큰 비중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담보대출의 저 비중을 보시면 30대에서 가장 높고 7400 40대에서 7100으로 그 다음 50대 60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장 끝으로 가보세요 임대보증금 비율에서 보면 30대에서 1700이죠 임대보증금의 성격에서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의 성격에서 1700이죠 그럼 봐요 40대에서 이게 2900이 되죠 50대에서 2400이에요 근데 60대에서 2100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시나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 되는 부동산이 절대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 일본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우리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신기한 점을 볼 수 있어요 왜 60대 이상에서 우리는 임대보증금의 부채비율이 증가할까요? 이상하잖아 우리는 60대를 넘어가면서 임대보증금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안되죠 정상적인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집을 30대, 20대, 30대에서 샀던 걸 40, 50대 넘어가면서 이미 대출을 다 갚아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60대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굉장히 깔끔하죠 부채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저축액이 너무 많은 상태가 돼요 50대, 60대에서 어마어마하게 저축해버리는 근데 우리가 이상하잖아 우리는 왜 60대에서 임대보증금 비율이 증가할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형태가 저기 보시면 부채도 일본과 비하면 적극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죠? 우리는 저거보다 훨씬 더 감소가 돼요 정상적인 구조라면 20, 30대에 결혼하면서 대출을 땡기고 사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30대를 넘어가면서 존나 바짝 땡기고 그게 40대, 50대까지 그대로 사실상 수평으로 그 대출이 유지가 되어버려요 유지가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 60대에서 그 부채 비율이 감소하지만 오히려 반대편에서 임대보증금의 부채 비율은 앞과 뒤를 비교해보세요 자, 1억에서 임대보증금의 부채 비율이 2,450대에서 그 다음에 40대에서 1억 2천에서 2,900대예요 근데 봐요 50대에서는 5,700의 부채 비율에서 임대보증금 비율이 2,100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대한민국에서 상당수의 가정은 50에서 60대를 넘어가면서 자식 세대를 결혼하면서 지원하는 성격이 존재해요 이게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호주나 일부 국가에서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그러니까 독립하기가 힘드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도 점점 독립을 늦게 하고 이런 가정들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증가하지만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우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독립할 때 나가고 나가서 직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본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다 땡기고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사고 그 상태에서 갚아가면서 이게 20년, 30년이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다 상환을 하고 그 반대편에서 저축액이 늘어나고 끝! 그걸 가지고 본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3, 4, 50대에서 부채비율이 줄어들지 않아요 자 이 얘기가 뭐죠? 부채비율이 줄어들지가 않고 사실상 횡보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는 부동산의 대출을 땡기면 그 대출을 모두 내가 까내려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까내려가는 성격이 아니라 그 대출이 사실상 나의 자산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리니까 우리는 일부만 계속 상환하고 버티고 만기에는 이걸 정리를 하고 집을 팔고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대출을 정리하고 다시 또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자 이런 성격으로 그냥 사실상 대출이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에서 돈을 버는 단순히 거기에서 넘어서서 대출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산을 팽창시키는 성격으로 우리의 구조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더럽죠 더러운 구조예요 이게 왜? 적극적으로 내가 약간 모험 같지만 부동산의 대출을 땡겨서 부동산을 사면 우리의 자산은 커지고 어차피 이 자산은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갚아가는 성격이 아니라 애초에 대출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구조예요 대출을 평생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땡기는 사람은 자산이 팽창해요 근데 평범하게 내가 근로를 하면 오히려 자산이 수축되는 형태인 거죠 일본은 평범하게 결혼하면서 대출을 땡기지만 그걸 내가 다 갚아가고 까내려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대출을 안 받는 게 진짜 미안하지만 병신이에요 병신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20대든 30대에서 이미 우리는 대출을 다 땡겨서 집을 사야지 되는 국가인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왜 집 사냐 왜 무리하게 대출을 땡기냐 라고 하는 것도 존나 족같죠 물론 저는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지만 구조가 이런데 20대 30대가 대출을 땡겨서 집을 안 사는 게 병신이에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대출을 무리하게 땡겨 그러면 시발 대출을 안 땡겨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요 저 부채는 50대를 넘어가도 적극적으로 추러들지 않아요 그리고 50에서 60대를 넘어가면서 반대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이제 이미 자산 팽창에 그 대출을 끼고 있는 그걸 사실상 자산의 성격으로 보고 가다가 자식을 결혼시킬 때 이들의 상당수는 자식을 위해서 집을 정리하거나 혹은 조금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기존에 내가 대출을 끼고 있던 그 집을 정리하고 거기서 일부 금액을 자식에게 전세금이나 집을 사는 용도로서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그 남은 돈으로 내가 다른 주거 월세나 전세 주거나 혹은 거기에서 조금 더 대출을 끼고 다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임대 성격으로 살아가는 성격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 보증의 비율이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 거기에서 오히려 나이가 들 때 멈춰버려요 멈춰버리거나 일부 버텨버리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임대가 굉장히 감소해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년에 계속 임대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제 우리가 일본과 비교해 봐요 일본은 30대, 20대에서 대출 땡기고 본인이 소득으로 다 갚고 50대가 넘어가면 저축액이 많아지고 그 다음 50에서 60대가 넘어갈 때 자식은 본인이 소득을 바탕으로 결혼하고 집 사고 대출 땡기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럼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많은 돈을 줄 필요도 없고 내 집을 팔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상적으로 노후가 보장이 되죠 근데 왜? 내가 저축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뭐죠? 나의 주거가 불안정해지지 않죠 왜? 내 주거는 이미 내가 20년, 30년 열심히 상환을 다해서 빚을 다 깠기 때문에 빚은 다 깠고 저축액은 많고 내 자식은 독립했기 때문에 나의 노후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이게 일본의 완벽한 인생 라이프예요 그냥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인생의 사이클이죠 완벽하죠? 완벽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침체되고 일본이 무슨 시발 후진국가라는 병신 대한민국의 말하는 새끼들은 아가리를 찢어도 합법이다 합법이다 그런 어용 어용이 아니죠 그런 새끼들은 선동하는 시발 사기꾼 새끼들인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사기꾼 새끼들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대출 자체를 까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출 그걸 그대로 괴고 가는 성격이에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대출을 자산의 성격으로 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부동산의 팽창을 만들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대물림이 되니까 내가 대출을 끼고 집을 키웠죠 이미 부동산은 팽창했죠 여기서 다시 또 그 다음에 내 자식에게 이 상당수의 금액을 그대로 줍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이 됐던 보증금이 됐던 아예 집을 구입하는 자금이 됐던 일부를 지원하죠 지원하고 그 자식은 그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또 대출을 당기죠 또 대출이 더 커지겠죠 커진 데서 더 커져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평범한 새끼들은 계속 밑바닥에서 이제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이들은 또다시 자식에게 50에서 60대를 넘어갈 때 결혼할 때 자식에게 많은 금액을 주고 자식은 그 돈을 바탕으로 다시 또 부동산을 팽창시키죠 즉 대한민국은 안타깝지만 근 가까운 시점에 20년 정도에서 디레버리징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국가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상 이번 정부를 만나면서 마지막 부동산에 버블이 발생하고 자 이 버블이 발생한 그것은 이게 일본같이 버블이 발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의 버블은 발생을 할 리도 없지만 발생을 해도 사실은 자기의 소득으로 까내려가고 그게 다시 또 리셋이 되고 사실상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라고 할 수 없죠 대출을 당겼지만 대출이 다 소멸되어버리는 성격이잖아요 갚아갔지만 그 집값 자체가 내려버리고 거의 뭐 내려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회 전체의 부를 팽창시키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의 부가 더 팽창팽창하는데 이걸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이 일부가 대물림된 것들을 바탕으로 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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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레버리지가 계속 커진 20년 동안 디레버리징이 한 번도 없었던 국가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저는 와있다고 생각해요 왜? 전 세계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저출산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저출산이 바로 대한민국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의 이유냐 이유냐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결혼할 때 자식에게 돈을 지원해서 주택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불과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택에 대한 금액을 부모에게 일부라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주거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팔아도 팔면서 세금을 내버리고 그 나머지 잔금으로 뭔가를 자식에게도 지원하고 해버리면 부모 자체가 완전 진짜 망해버려요 노후 자체가 망해버려요 팔 수도 없죠 근데 팔지 않으면 지금 젊은 애들은 기존에 우리 사회가 계속 부모에게 도움을 일부받고 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나가는 이 시작점이었는데 이게 무너졌죠 무너지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어떻죠 군대 2년이 의무죠 그 다음에 사회로 나오는 게 높죠 취업이 안 되죠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축을 한 시간도 적은데 그 저축조차도 우리는 호드 그러니까 주거에서 결혼은 보통 남자가 다 해오는 병신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시간이 짧은 데다가 얘들이 돈을 적게 모았죠 적게 모으니깐 지금 부동산은 미친듯이 뛴 상태에서 주거를 마련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봤자 도움도 안 되고 내 스스로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결혼은 계속 감소해버리죠 자 집값이 상승한 2015, 16, 17 정도부터 시작해서 반대편에서 결혼은 그대로 감소합니다 그대로 감소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보통 2.5년 뒤에 출산하는 첫째 출산율 그대로 감소해버리죠 그리고 저출산은 우리가 여기까지 꼬라박았죠 자 이 구조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셨죠 저도 알아요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왜 이 문제를 또 욕할게요 대통령이 시발 문재인 시발 새끼는 왜 해결하지 않을까 왜 저출산의 이 심각한 걸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을까 저출산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근원으로 가면 결국은 주택 주거의 안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왜 주거의 안정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처음부터 대출을 적극적으로 쪼지 않았나 왜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노력을 처음부터 대출로 제대로 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이미 대출을 바탕으로 사실상 대출을 자산으로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면 아무리 정책적으로 법제도로 묶어도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걸 병신새끼가 아니면 알건데 왜 문재인은 이걸 방치했나 이제 질문을 던질게요 국가를 박살내버리고 싶었다 국가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다 국가를 붕괴시키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구조는 완벽하죠 완벽하죠 이제는 어떤 다음 대통령이 누가 오더라도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렸어요 혹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 우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거의 갔어요 구조의 네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갔다 라고 보면 돼요 끝까지 간 상태에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게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을 내려야죠 부동산을 사실 잠깐 조정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하락시켜야 돼요 하락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선순환이 되지 않아요 기존에 지금까지 왔던 그 구조가 돌아가지 않죠 더 이상 돌아가지 않잖아요 부모가 정리하고 일부를 정리하고 혹은 거기에서 대출을 당기고 자식에게 지원해서 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이 구조가 안되니까 여기에서 결혼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출산 안되고 출산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다음 정권 5년 정도 더 지체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이 고리 10년 이상 넘어버리면서 얘들이 사회로 진출할 때가 되면 세금 낼 애들이 너무나 적어져서 그때는 많은 노인들이 세금을 달라라고 하고 있고 세금을 짊어져야 되는 애들은 너무나 적어서 우리는 이 세금 부담을 짊어질 수 없다라는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지면서 국가는 붕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가리 쪽수가 많았던 이들이 이긴 나라가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굉장히 많은 연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었죠 거기에서 대립하죠 내놔 내놔 아니야 우리는 받을 거야 받을 거야 거기에서 쪽수로 밀리던 젊은 애들이 그리스를 떠나버리죠 쪽수가 되든 은퇴한 연금을 받아야 되는 그 새끼들은 연금을 계속 받겠다고 똥꼬집을 부리죠 세금 낼려들 은 계속 감소를 하죠 그래도 그 기득권 족같은 새끼들은 어떻게 한다 야 그러면 골든비자 줘 골든비자 줘서 우리 살기 좋으니까 골든비자 줘서 그리스에 부동산 투자면 여기 머무르게 해 그럼 걔들 돈도 쓰고 집값도 올려주니까 좋죠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유럽에 골든비자가 퍼지죠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저 병신 같은 나라들이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골든비자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중국 애들이 돈 싸들고 들어가서 부동산을 밑에 받쳐버리죠 젊은 애들은 뻥치죠 저 개새끼들이 연금을 쥐어짜고 연금을 줄이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젊은 애들이 살 수 있게 해도 될까 말까 저 새끼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연금 그대로 받겠다 부동산 가격 내리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외국 중국 애들 자본 끌어와서 부동산 받쳐버리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젊은 애들 똑똑한 애들 제대로 된 애들이 다 떠나버리죠 떠나버리니까 지금 전에 얘기했지요 그리스가 뭐라고 있어요 그때 골든 뭐더라 골든 뭐더라 떠난 애들 중에서 하기 괜찮은 애들 돌아오면 걔들에게 돈을 주는 월 300인가 350인가 400인가 월 돈을 그냥 줘요 아 너 그냥 너 똑똑하고 학사 석사이상 되고 자격되니까 그리스 와서 아무 일이나 해라 대신 너에게 월 돈을 주겠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뭐예요 세금 다 또 들었는데 그렇게라도 나가지 말고 오라는 거에요 그걸 지금 그리스가 하고 있어요 병신 같은 나라가 작년인가 그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통과돼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내리지 않길 원하겠죠 하지만 국가의 구조를 본다면 집값은 빠르게 많이 하락해야 돼요 저출산을 생각하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내려야 되죠 하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내리지 않길 원하죠 그럼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집값이 내리지 않길 원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유지되고 오르길 원하는 사람들은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고 결혼이 증가하지 않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직접 그걸 원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집값 상승 집값 유지가 그걸 원하는 그 희망이 저출산 계속 지속되고 결혼 감소 계속 지속되고 젊은 애들이 계속 취업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는 쪽으로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5년 정도만 더 지속돼도 국가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우린 알죠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가졌던 안 가졌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이건 우리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대통령 저 시발 새끼가 문재인 같은 저 개새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정작 저 개새끼가 진짜 집값을 내리고 싶었는지 조정하고 싶었는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는지 아니요 근데 그가 지금 해왔던 것을 보면 국가의 미래를 개박살 내버렸죠 이 반대편에서 연금개혁 유일하게 하지 않고 지나가는 족같은 새끼예요 그럼 봐요 국가의 구조는 무너지게 만들어놓고 저출산 심각하게 만들어놓고 결혼 감소하게 만들어놓고 집값 폭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되어 있고 이 반대편에서 그나마 책임감이 있다면 연금개혁이라도 해야 되는데 연금개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새끼는 완벽하게 국가가 붕괴하는 구조로 짜버린 거예요 짜버린 지금이에요 이게 그대로 가면 우리는 끝나요 이민 일본으로 일본 여자와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가 라고 얘기하는 게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고 병신 새끼들아 이게 그저 씨발 겁주면서 야 이민가 이민가 아니라고 병신 새끼들아 대가리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아 디레버리징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까운 시점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의 의사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금통위원이 한 게 이거예요 2000년대 이후 주요국에서는 가계 디레버리징이 서브프라임 사태 유럽 재정위기 기간 외에도 비교적 빈번히 나타났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6년 동안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레버리지 상황이 우려스럽다 주요국에서 가계 디레버리징이 나타났던 기간의 실물 경기는 어떠한 흐름이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디레버리징이 발생한 적이 없는 국가예요 가까운 20년 동안 왜? 부모가 다시 자식에게 돈을 주고 그 자식은 다시 또 성장해서 대출을 끼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또 다시 자식에게 돈을 주고 대출 끼고 돈을 주고 대출 끼고 그게 계속 커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깨닫고 있잖아요 주택가격이 정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불과 5년, 10년 전에 젊은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던 그 위치에 지금 젊은이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야 젊은이들은 원래 어렵게 시작하지 않냐 외곽에서 시작하지 않냐 다시 질문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이 니들이 얘기하는 대로 외곽에서 자리 잡고 변두리에서 자리 잡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이 지금의 괜찮은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냐 자 거기에서 시작이 불과 5년, 6년 전만 해도 할 수 있었지만 그 5년, 6년 전과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외곽에서 변두리에서 없는 상태를 시작하더라도 그들이 5년, 6년 지났을 때 다시 중앙으로 올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흐름으로 간다면 불가능하죠 왜? 부동산의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더 팽장시키는 구조에서 시작점이 외곽이면 레버리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간다고 하면 절대로 다시 저기로 갈 수 없죠 적은 레버리지를 사실상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즉 우린 이제 5년 전과 완전 달라진 거예요 불과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택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 현실을 감안해서 그러면 우린 외곽으로 나갈게 외곽으로 나가도 걔들은 5년, 10년 지나도 대한민국 구조에서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갔지 더 중앙부 좋은 지역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알죠 이미 레버리지를 그런 형태로 써버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그런 얘기예요 우린 한 번도 디레버리징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구조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알고 하지만 이걸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도 진실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모르죠 다음 대통령이나 혹은 지금의 고성범이나 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 두 가구 중 한 가구 노후 준비 안 돼 이게 2021년 가계금융 복지 조사예요 노인세에 대해 제대로 돈 마련된 사람들이 적어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 전혀 준비가 안 된 가구는 39, 14, 50을 넘어요 이 사람 뭐다? 단순히 안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돈 여러분들이 미래 제재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크리스틴 리가르드 기존에 IMF 총재였고 지금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얘기했던 그게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한국의 문제 이 얘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대통령 후보가 했으면 그 새끼 조박습니다 조박아요 근데 여자가 그것도 대단한 여자가 얘기하니까 쉬쉬하고 넘어갔죠 근데 근데 이게 너무나 너무나 그냥 후벼 파버리니까 아 씨X 뭘 말을 빙빙 돌려 이 병신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거요 보통 같으면 말을 빙빙 돌리는데 이게 참 대단한 여자니까 아 병신 새끼들아 뭘 말을 빙빙 돌려 결혼 안 하면 출산율 떨어지고 성장률과 생산률 떨어지면 그러면 재정이 악화되지 재정이 악화되면 니들이 더 힘들어진다 이 병신들아 이 얘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애 나 병신아 결혼하고 애 나 그리고 국가는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도록 국가를 유지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2019년에 이대행사가 끝나고 이동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나라 총이 썼으면 이 사람 총 맞았다 진짜 여성분들에게 총 맞았어요 그나마 자 이제 뭐 거의 마지막으로 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는 게 시장을 존중해버리면 지금 무너져버려요 시장을 존중하면 무너져버려요 근데 다음에 권력자가 시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계속 밀어내주고 혹은 정책자금을 계속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게 밀어줘버리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무너지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돈을 대한민국 구조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찍어내서 이걸 가지고 버티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버티는 게 국가의 전체 미래에서 본다면 긍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버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무너지고 구조를 다시 짜서 정상 궤도로 집어넣을 것인가 더 이상 부모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주택을 살 수 있고 내가 그냥 적당히 노력해도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고 결혼하면서 그냥 여자 남자가 모은 돈 정도로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이게 불과 6년, 7년 전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다시 되돌리냐 아니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고 대신 지금 집값 오른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그 부의 팽창을 만족해하는 대신에 국가의 미래는 저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기해 조평신 같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율 떨어지고 결혼 감소하면 결국은 미래에 이 부담을 짊어져야 될 애들이 감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조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집단 자살이라고 내 조평신 같은 내가 아니라 저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IMF 총재했고 EU 지금 중앙은행 총재예요 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저걸 신뢰 안 할 겁니까? 윤석열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 확대 포함해서 여기에서 공공주도로 50만 채 그 다음 민간주도로 200만 채 그래서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 채 를 예상하고 있다 사실 다른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오세훈의 서울시장 재선이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은 이 부분은 이제 한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임대주택을 가장 좋게 공급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부 정책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임대주택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했던 교수가 요즘에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주택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그 구성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묻기 때문에 그게 재개발, 재건축에서 의무 비율로 묶여버리고 그게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임대주택을 굉장히 양질 가장 양질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의무 비중으로 임대주택을 넣어야 되고 심지어 그건 굉장히 좋은 위치에 굉장히 양질의 주택이에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이런 구조가 불가능해요 이건 정부나 지자체가 돈 한 푼 쓰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좋은 위치에 공급하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구조예요 이건 일본도 가지지 못한 구조예요 일본도 다마신도시를 비롯해서 외곽에 직접 주거를 혹은 도심 내에서 직접 주거를 마련해서 공급하는 구조에서 분명하게 그것들은 임대주택의 혹은 어떤 공공의 복지 성격에서 지원되는 주택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왜 어려운 사람들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 양극화가 벌어지고 단순히 이게 주택의 상승뿐만 아니라 박원순과 그리고 이 문재양이 어떻게 보면 이 콜라보가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첫 번째, 부자들이 돈을 쓰고 싶어하는 양질의 주고 형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부자들이 돈은 모으는데 부자들이 돈을 쓰고 싶어하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기존 주택의 가치가 팽창해버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 많이 벌면 벌수록 그들이 그 많이 버는 돈들이 계속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양질의 좋은 주거를 걔들이 미칠 만한 주거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걸 박원순 문재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연되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2015, 2016년을 넘어가면서 다 신축 주택들이 가격이 폭등하는 가장 먼저 시발점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국가의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냥 법을 정해서 서울, 경기도, 인천 이런 쪽에 그냥 의무적으로 매년 재건축, 재개발을 인허가하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요 위분양이 나도 상관없어요 건설업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주거에 대해서 돈을 때려박지 않도록 하면 주거는 완벽하게 안정화가 돼요 근데 이 안정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이명박대예요 주택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 결혼이 다시 증가하죠 2005년, 2006년으로 해서 노무현 때 최저점 찍었던 그게 2010몇 년이 넘어가면서 다시 1.2때를 넘어갑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다시 제대로 반등하고 살아났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좆바 같죠 젊은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결혼하고 집 마련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으면 발정날 수밖에 없는 젊은 애들은 알아서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정상적으로 결혼 못하니까 출산 못하고 출산 못하니까 미래에 이제 세금 부담 존나 늘어날 게 분명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매년 의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때려보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오세훈이가 이걸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신통기획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매년 일정 이상이 안정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의 단지들 희망하는 곳들의 줄을 세우고 그들을 매년 매년 치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오세훈이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대통령으로 사실 윤석열 오세훈이 가장 이상적인데 윤석열 이준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오세훈 이준석으로 가는 그림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세훈의 이 그림이 매년 안정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인허가해주면 게다가 여기에서 기존에 뭐 스카이 브릿지나 뭔가를 위화감 든다고 까버렸던 박원순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부자들의 돈들이 계속 조급해하지 않고 이제는 계속 좋은 물건들이 나오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의 주택을 미친 듯이 밀어올리지 않아요 부자들은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좋은 이제는 앞으로의 시야 다음 세대의 아파트에 계속 돈을 때려붙는 거예요 부자들의 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곳에 빨려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쩌리들이 경쟁을 부자들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축 공급이 제한적이면서 부자들의 돈들도 신축에 들어가버리고 그것들이 그 밑에 다 치고받고 쌓아버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 폭등을 해버리죠 오세훈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재개발, 재건축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부자들의 돈을 빨아들이면서 부자들을 진정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일정 이상 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임대주택만 의무적으로 좋은 위치에 계속 공급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하면 돼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이 돼요 전세계 어디에도 가지지 못한 지자체나 정부가 돈 한 푼 안 쓰고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도 서민 약자 없는 사람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은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 임대주택을 쉽게 공급하는 방법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당연히 일정 이상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시켜야죠 마지막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에요 살아가는 그 주거환경의 개선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주택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오래된 주택가들, 주거환경 전혀 개선 안 됩니다 저기 강서 끝이나 강동 끝이나 이런 곳에 주거환경 개선되는 거 화곡동이나 강동이나 이런 곳에 주거환경 개선되는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죠? 대대적인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은 전혀 안 돼요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돼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됐는데 걔들이 다시 그대로 둔다고 되겠습니까? 창신동이나 저런 곳에 아무리 벽화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퍼벌고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로 활성화시켜도 환경은 개선 안 돼요 유일하게 되는 게 뭐다? 대대적인 재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을 싹 밀고 집적도를 높이고 확!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속에 있는 곳들은 다 양질로 주거가 바뀌죠 게다가 그렇게 집중이 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상관들이 쭉 커지죠 커지면서 그 주변도 다 가치가 올라가죠 기존에는 별것 없었던 그런 곳들에 어떻게 보면 주변의 주민들의 집적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상관들의 가치도 다 올라가고 거기에서 상가들이 가치도 올라가면 거기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들이 작은 상가들도 이루어지고 그 주변이 쫙 좋아집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주거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양질의 환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거 환경을 양질로 바꾸는 성격에서도 재개발도 꾸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의 구조에서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1년의 일정 이상을 민간 차원에서 계속해야 돼요 공공은 아니에요 공공은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걸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극과 극이죠 한쪽은 공공에서 우리가 많이 때려받겠다 자 이거고 공급에서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한쪽은 공공 한쪽은 공공도 일정하지만 민간 주도로 200만 채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답이고 윤석열과 오세원만 만나면 사실은 저는 부동산에 대한 이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오세원의 지속적인 공급 정책이 그 다음 서울시장도 이제 이 국민들이 깨닫고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인허가시키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는 형태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젊은 애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부담없이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주거를 마련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해주면 늦었지만 저출산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결혼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지금의 지속 지금의 구조에서는 결혼 증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결혼 증가를 시키지 못하면 출산 증가가 안되죠 출산 증가가 안되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길게 왔지만 결국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더 이상의 레버리지가 의미 없어야 돼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해야 돼요 그러면 부자들의 돈들은 주식이나 다른 쪽이라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으로 돈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주식이 대한민국의 주식이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 연금과 건강보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의 미래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전체의 긍정적인 그림을 위해서라도 노인들의 증가 하지만 노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노인들에게 돈을 지어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국민연금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증시가 꾸준하게 상승해야 되고 증시가 꾸준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들이 증시로 들어가야 되고 돈들이 증시에 들어가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 더 이상 돈들이 과하게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부동산은 죽어버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꾸준하게 서민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되어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지속되면 부자들이 더 이상 좋은 주거에 신축주거에 미리 돈을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다 깔아버리지 않고 결국 안정적인 주택가격은 젊은이들이 주택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면서 결혼증가, 출산증가 우리는 미래에 세금 낼 이들이 다시 증가하는 구조가 가능해져요 이걸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구조는 무너져야 돼요 대출이 대출을 밟고 올라가서 다시 그 대출이 다시 또 자식에게 전가돼서 아니죠 전가가 아니죠 이전되어서 다시 자식이 그 대출을 바탕으로 더 큰 불을 지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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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대출을 부동산에 집어넣고 이건 갚을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그대로 부동산을 계속 밀어올리는 이 현상 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2021년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대전환의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대전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저는 무난하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재선하면 이 구조에서 완벽하게 한번 대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겠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면 근데 이건 이제 그 앞에 영상처럼 결국 우리가 전세계 방향과 반대로 가야 돼요 자 좋다 다른 대통령이 됐어 나는 주택가격 내리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개의 정책은 공공주도예요 공공주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을 가져갈 수 없어요 자 걔가 되면 집값은 끝도 없이 폭등할 거예요 근데 집값의 폭등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를 찍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봐요 임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게 시발점이 됐죠 시장의 물량을 감소시키면서 그럼 봐요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하면 그 공공주도에